안녕하세요 꽃편지입니다 오늘은 여름 꽃 봉숭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봉숭아는 한해사리 풀입니다 꽃의 생김새가 봉황을 닮아 봉숭아 또는 봉선화라고 불린답니다 봉숭아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었는데요 고려시대에 이전부터 심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꽃말은 경멸, 신경질,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입니다 봉숭아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재배지는 전세계에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개화 시기는 7월에서 10월입니다 봉숭아를 기를 때에는 퇴비 없이 참 흙에 그냥 키우셔야 튼튼하게 잘 자라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물빠짐이 좋아야 습한 장마에 무르지 않습니다 봉숭아 꽃은 다양한 색이 있는데요 빨간색, 분홍색, 흰색, 자주색 등이 있습니다 흰색 꽃은 약재로도 쓰이는데 어혈을 풀어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붓기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전신의 부종, 생리불순, 생리통, 타박상, 소화불량, 무좀, 피부염, 종독, 종창, 진통, 창종, 편도선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봉숭아 잎은 어긋나고 피치 모양으로 톱니가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 주머니가 있는데 타원형 모양이고 열매가 익어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톡 터지면서 꼬투리가 말리고 씨앗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봉숭아는 향이 참 좋습니다 진한 향기가 납니다 어릴 적 맡아본 향이어서 그런지 정겹습니다 봉숭아 꽃과 잎을 따다가 아이들 체험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봉숭아 꽃잎과 잎을 함께 넣고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매염재로 주홍빛 색소가 더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 대신 백반을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봉숭아를 찧어보며 체험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손에 찧어놓은 봉숭아를 올려주십니다 천연 매니큐를 바르고 있습니다 비닐 장갑과 비닐팩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들 특성상 오랫동안 물들이지 못하고 10분 동안 들였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해 신기해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10분 동안 잘 참고 봉숭아 꽃 손톱에 물들이기 체험을 잘 끝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